보배야, 우리 오랜만에 둘이만 데이트할까? 야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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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빠 냥이들 다 들어왔으니까 우리 둘이만 한 바퀴 돌고 갈까? 야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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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리와 보배 야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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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멀리 가지 말으라고 이리와, 괜찮아 보배 야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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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둘이만 재미있게 데이트하자 오늘 야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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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괜찮아 야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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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호헤 야옹 야옹 알림아 너무 멀어 집하고 자꾸 멀어져 걱정하지마 보청 걱정하지 마세요. 거기 뭐 냄새 나나? 누가 시야 해놨어? 진짜 잘해. 진지하구만. 그거 보배 냄새로 덮어, 그러면. 아구 잘하네, 아구 잘하네. 보배 냄새로 덮었어? 일로와. 야옹. 야옹. 얼른 와, 보배. 야옹. 얼른 와. 야옹. 마루도 괜찮아, 엄마 있잖아. 야옹. 야옹. 괜찮아, 보배. 엄마 있잖아. 야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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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배 냄새로 덮고 와버렸어. 야옹. 가자, 또 가자. 저주지 보러 가자, 보배. 앞장서. 보배 귀엽게 앞장서. 야옹. 아구 귀여워라. 아구 귀여워라. 아구 귀여워라. 우리 보배 앞장 잘 서네. 야옹. 야옹. 어, 앞장서, 앞장서. 야옹. 어, 앞장서, 보배. 야옹. 앞장서 먼저 가. 야옹. 어, 먼저 가봐. 응 그건 아니야? 엄마가 먼저 왔어? 응 이리 와 그럼 따라와 어 너무 멀어 냄새 냄새 보배 냄새 다 뿌려 우리 보배 걸로 다 뿌려 여기는 우리 보배 영역이에요 어? 보배 영역이에요? 응 보배 거 다 해 이리 와 보배 둘만의 데이트는 진짜 오랜만이다 아이고 거기도 묻혀야 돼 오늘 보배 영역 장.. 응 우리 보배 오늘 영역 아주 그냥 확실하네 저수지에 보배야 오리들이다 오리 새끼들이다 응? 오리 새끼들이다 우리 아가야들이 많이 생겼다 보배 오리 봐봐 오리 오리 봐봐 오리 오리 봐봐 오리 오리 본적 있지 보배 여보 배가 오리 가자 보배 그러면 가자 오늘 왜 또 GPS가 홈페이지가 먹통이냐 어휴 우리 보배 영역이야 거기 오늘 GPS가 또 먹통이다 가끔 가다 그런다 이렇게 GPS가 먹통이면 안되지 그지 서비스가 엉망이다 응 갈대 이쁘네 갈대 이쁘네 갈대 이쁘네 우리 보배 갈대랑 너무 잘 어울리네 네 보배야 너 오니까 오리들이 다 어디 갔어 응? 오리들이 저 뒤에 갈대 숲으로 숨었다 고양이 왔다고 가자 보배 보배 앞장서 보배 거기 뭐 있네 또 응? 여기 갈대 숲이라서 새들이 많다 보배야 자 자 저국저국 해볼 셈이야? 자 가자 보배 이리와 보배 일로 내려갈거야 그렇지 그래야 한바퀴 도는거지 보배 보배 이리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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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구 잘해 아구 잘해 왜 꼬리 내려갔어 응? 보배 뭐 무서워? 왜 꼬리가 어 꼬리 올려 어이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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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보배 영역이야? 오랜만에 와서 우리 보배 영역 표시하는거야? 오랜만에 와서 영역 표시 많이 하네? 여기 낚시꾼들 쓰레기 잔뜩 있었는데 누가 신고했나보다 싹 치웠네 어휴 진짜 못 봐주겠더니 초등학생이 어어어 어휴 와 이리와 거기 물 피해서 와 그렇지 아이고 잘하네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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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열심히 영역 표시 해도 여기 또 양이가 살아요 응? 응? 날꺼야 궁디팡팡 내려가자 보배 아우 길도 잘 알아 우리 보배 또 하고 응 가자 가자 응 보배 앞장서 똑순이 보배 앞장서세요 아이고 잘하네 아이고 잘하네 보배 앞장 잘사네 여기 나개를 써서 미끄럽다 보배 앞장 너무 잘사는데 아이고 아이고 우리 보배 착해 아이고 똑순이 아이고 아이고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집에 갈 생각은 없으신감? 도배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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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에 갈 생각은 없으신감? 도배? 따라올 거야 어쩔 거야? 따라올 거야, 어쩔 거야? 도배? 어떻게 생각해? 어떻게 생각해, 도배? 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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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아프시면 시베리라마스키 온다 어 어 여기 던들어갔다. 곰이 어 우리가 왔던걸로 쟤는 이제 올라간다 잘 됐다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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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여기 아 여기 저거 할라그러나보다 쇠로 그거 얹을라그러났다 쇠로 그거 얹을라그러났다 어 이리 넘어올 그래 보배 할수있다 그래 우리 저쪽으로 이렇게 해서 갈까? 이렇게? 이렇게 건너갈까 보배야? 여기 차있어서 싫지 여기 보배 이리와 보배 이리 건너가자 일로 건너가자 일로 건너가자 일로 건너서 보배야 일로 건너가자 그러면 보배 어 저 차 때문에 싫으면 일로 건너서 아이고구구 여긴 빠지겠는데 잘 깨어야되겠는데 음 아이고구구 아이고구구 아이고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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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배야 이리와 보배 이리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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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배 이쪽으로 해서 잔디로 해서 넘어가자 그러면 조금 더 놀고 싶으면 오오 음 응 아이차 여긴 아이차 이리와 이리와 어 보배 이리와 이리와 할 수 있어 보베 아구 잘해 아구 잘해 아구구구 아구 잘해 얼른 와 응 아구 잘하네 오늘 뭐 난리 났네 계속 영역 교시하고 응 얼른 와 아구 잘하네 보베 풀도 좀 먹고 풀도 좀 먹고 신선한 풀이 있더라 그래 아우 바람이 차서 콧물 난다 보베야 바람이 차서 콧물 나 얼른 넘어와 넘어와 보베 넘어와 아구 잘했네 아구 잘했네 아구 잘했네 가자 엄마가 뛸건데 보베도 뛰자 자 보베 뛰어 보베 뛰어 어구 잘해 어구 잘해 어구 잘해 아구 잘했어 아구 잘했어 아구 잘했어 아구 잘 뛰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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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구 GPS 달고 야광공 달고 무겁지 어쩔 수 없어 한 번 더 뛸까 보베 뛰어 보베 뛰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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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베 어구 잘 뛰어 어구 잘 뛰어 어구 잘 뛰어 우와 우와 보베 너무 잘하네 아구 잘했어 오구 당당한 표정 오구 당당해 오구 당당해 한번만 더 할까 보베 뛰어 보베 뛰어 보베 뛰어 보베 뛰어 보베 뛰어 보베 뛰어 어구 잘하네 뛰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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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구 잘해 어구 어구 세번만에 집까지 왔다 어구 잘하네 어구 잘해 집에 가자 이제 어구 잘하네 보베 에잉 들어가자 이제 집에 집에 들어가자 어 들어가자 보베 너무 잘했어요 보베 너무 잘했어요 너무 잘했어요 보베 너무 잘했어요 보베 너무 잘했어요 이거예요 비밀번호 내장 출입문을 열었습니다 가자 오구 다 왔어 가자아 이제 올라와 보베 올라와 그 창고 좀 보자 아 깨끗해 얼른 와 궁금해 아 얼른 와 보베 오구 잘했어 오구 잘해 아구 잘해 아유 똑순이 우리 보베 제일 똑순이에요 세상에서 제일 똑똑해요 우리 보베가 오구 잘했죠 아구 잘해 너무 감사합니다 сли enthusiasm